공속이 너무 느려가지고 뭘 침추 이거 침추 안받았어 동쾌 바다에 있잖아 어 워우 워우샛 야 자르만 자르만 거의 어이 병신인가? 와아 아 아 진짜 자르만 아 아 이것도 리진 유새끼가나봐 아 쟤 뭐해 아 리진 뭐해 아 진짜 야 이 개새끼야 아 아 아 아 아 뭐야 얘 뭐냐 어 어이 어 어이 아 아 아 야 너머디 나 몰라 나 못봐 야 오지마 제발 오지마 야아아아아아 오지마 으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unless 오지마 오지말라 했잖아요 왜 effic 콧개 호doc 시즈 흐읍 자 지금 당장 제노님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 눌러시면 완벽한 이벤트를 함께합니다 이거 완전 게이댁 감사합니다.